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와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이 되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오프라인 점포를 속속 폐쇄하고 있는데요 찾아오는 고객도 줄고 있고 임대료 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금 자동 입출기 ATM기 이용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TM기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3년에 ATM기가 전국적으로 한 7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에 들어와서 5만 5천 개로 20%나 줄었다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들이 이렇게 온라인에 모이면 일반 국민들이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니어 고령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오프라인 은행 점포들이 줄어들수록 불편이 가중되고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자 이 시간 디지털 금융소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 보도를 종합해 봤습니다 2015년에 은행 영업점이 전국적으로 한 7천 곳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6천 5백 곳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은행 점포들이 오프라인 은행 점포들이 급속하게 줄다 보니까 금융 당국도 문제의식을 크게 느낀 겁니다 지난 7월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 점포들이 너무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관리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봉희 국장님 금감원에서 은행 점포들이 이렇게 빠르게 줄고 있는 현상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은행들도 엄연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적인 측면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양면성이 좀 같이 있는데요 은행들이 점포망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점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돼서 비용 절감 등으로 은행 점포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4대 시중은행이 총 126개 점포를 폐쇄했고요 이 숫자는 작년 88개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격한 영업점포 폐쇄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서는 은행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함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인터넷 증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론에서 금융소비자 차원에서 불편함이 가중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측면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감독 측면에서도 점포 폐쇄와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같이 연관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금융회사도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들이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금융소비자, 고객층,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영업점포들을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오영환 청장님, 이 어르신들 말이죠 한 번 이용하던 은행, 쉽게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변에 늘 이용하던 영업점이 없어졌다 그러면 같은 은행의 영업점을 찾아서 여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장보기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점포가 축소되고 없어지는 부분들은 수익성 최고 차원에서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점포가 축소되고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모바일로 바뀌는 모바일 뱅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30대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대로 올라가면 한 32%로 줄어들고요 70대 이상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약 8.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층들은 오프라인 점퍼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대개가 다 종이통장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하시는데 에이템기를 활용하시는데요 점포가 점점 축소되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말씀대로 요즘에 지역 지방을 가보면 점포가 없어서 면단이라든지 이런 점포가 없어서 다른 동네로 차를 타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은행들이 점포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데 있어서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동 점포를 활성화한다든지 예전에 보면 시장에 이동 점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스가 하나 있어서 그게 주기적으로 돈다든지 또 우체국은 사실은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점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체국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에이템기 많은 점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대안들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포 폐쇄가 은행권 자율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고객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 있는 어떤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포 폐쇄로 과거에는 고객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개선 사항을 마련해서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도시가 문제인데 이거는 우체국 점포가 한 2600개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 그쪽하고 제외해서 점포 폐쇄 시에 기존 금융 소비자가 고객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모바일 노령층이 모바일이나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음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우영환 사무총장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통계 기간마다 약간 상의하기는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봤더니 연령별 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에서 젊은 층은 10명 중 8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반면 60대입니다 60대는 반대로 10명 중 2명만 이용을 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70대, 80대로 올라가면 더 적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령층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금융거래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점포들이 없어질 경우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또 우리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영환 총장님께서는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디지털금융교육의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은행 점퍼가 점점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층들도 모바일을 디지털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스마트폰 이용률이 고령층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금융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교육을 해보면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고령층이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뱅킹 하는 데 있어서 잘못 눌러서 좀 잘못된 금액이 나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뱅킹을 함으로써 그런 요금이 많이 나오는 통신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요즘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해킹 당해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금융교육을 할 때 맨 첫 시간에 그 두려움부터 없애는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그럽니다 좀 사용하시나요? 이러면 나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카톡 하시는 겁니다 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카톡하는 게 잘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안에 관한 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이 보안에도 굉장히 충실해 돼 있거든요 그 장치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게 요금이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금융거래를 할 때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잘못 누르게 되면 다시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없애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저도 지금 이제 앱을 이렇게 보면 가끔씩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터치를 할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손에 굳은 살도 좀 있으시고 터치가 정전기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거나 또 시중은행들 특히 금융회사들이 강제로라도 시니어들을 위해서 뭔가의 어떤 서비스를 내놓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발표된 노령층 친화 금융정책에 보면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보다 큰 글씨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쉽게 인터페이스 사물과 사람이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앱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회사별로 개발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금융당국이나 연합회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1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2개 인터넷은행이 그에 맞게 개발해서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제안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당국은 그 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각 금융회사에서 고객들한테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올 초에 65세 이상 온라인 금융거래 비중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금이체 출금은 한 70%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예금을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용 대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이런 거는 한 7%에서 12%밖에 안 하고 있고요 전체 금융기대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입출금 정도는 이체 같은 것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상품 가입률은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품을 가입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이용해야 수수료 같은 것도 면제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구매 절차가 가입 절차나 옮기는 절차가 좀 부담스러워서 복잡해서 거기까지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시녀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전환 비용 내가 사용하던 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은행 바꾸기도 쉽지 않으시고 또 오프라인 점프를 계속 가서 해왔던 이 금융거래를 갑자기 스마트폰 안에서 하려면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포 직원이 직접 얼굴을 보고 통장에 뭔가를 찍어주고 그걸 손에 쥐어줘야 비로소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안도를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교육의 어떤 영역에서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저희 협의회에서 고령자들을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금융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금융을 활용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종이 통장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종이 통장에다 다 적어놓고 계십니다 맨 뒷장에 보면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편하시죠 종이 통장에 이렇게 하면 맨 끝에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금융사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에이템기도요 또 어르신들은 부탁합니다 옆에 청년이든 이거 좀 눌러줘 비밀번호는 몇 번이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금융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정보가 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분들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받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하십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장병국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어떤 이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편하시거든요 알고 보면 굉장히 디지털 금융이 알고 보면 굉장히 고령 친화적입니다 그것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지 한 번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체뿐만이 아니고 예적금까지 좀 활용을 하신다면 이자도 이체하는 게 더 싸고요 디지털 금융으로 하는 게 그리고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자를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연령 차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르신들께 디지털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죠 제가 장병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고령 친화금융정책 대안이죠 지난 8월에 나왔고 이것들을 좀 쭉 살펴보다 보면 지금 오영환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 보면 고령 친화금융정책 대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좀 집중돼 있지 않은가 실제로 어르신들도 시녀들도 다 알죠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 편하다는 거 다 아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감도 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신 그런 내용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사례가 제가 어느 공기업 다니시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그분은 언제나 은행 창구로 갑니다 인터넷 뱅킹에 대한 대단한 불신을 갖고 계세요 금융공기업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유가 뭐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같은 곳에서 근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에 대한 그 고정적인 선입견을 바꾸지 못하고 계세요 편견 네 편견 같은 것도 계신데 설득 못했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그러니까는 인터넷은 언젠가는 한 번 사고가 날 거다 아 해킹 같은 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위한 회복 능력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금융회사들 보는가 차고 승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두 개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절차를 좀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를 나중에 늘리게 하는 방법 나중에 누르게 하는 방법 등 그 다음에 상대방 입금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확인한 다음에 송금화할 것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점점 어떤 차고 승금이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층 비중이 낮은 금융상품 때문에 온라인 상품이 고령층의 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면 거래에서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 또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상품의 보완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로 좀 이해가 되고요 좀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융상품, 서비스, 온라인 비중이 낮습니다 시녀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한다 이거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요 이런 현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두 개가 있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케이뱅크 두 개가 있는데 60대 이상 가입자, 이용자라고 해야겠죠 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더더욱이 이 은행들 두 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보니까 60대 이상은 1%도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는 0.7%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심하게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령층에게 불합리한 금융거래 환경 이걸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온라인 쪽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더욱 고령층들이 감소해야 되는 불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보기 국장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노령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고령층 차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별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급 거절 가격 차별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고객에게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는 연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는지 소비자의 역량 분석을 포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고요 이래서 향후에는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 상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대체 상품 안내 제도 고령층이 고령층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서 고령 고객에 대해 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적절한 다른 회사 아니면 자기 회사에 다른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식당에 가면 무인 주문기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기기 때문에 식당 가서 밥을 못 먹는다라는 시니어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디지털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들도 이 ATM기를 키오스크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디지털화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는 편하겠으나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을 생각하면 약간 좀 우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독 권한에 두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직접 키오스크를 마트나 커피 전문점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에 가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몰라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것은 그 점원이 나와서 안내한 다음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걸 한 두세 번 반복했더니 그제서야 이걸 좀 깨닫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 키오스크나 이런 ATM기가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경향은 막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창구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초기 단계에 그런 보완책이 꼭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친구보다는 어쩐 노령자들한테는 커다란 제약점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것도 불만도 엄청 많아질 거고요 그런 쪽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오영환 총장님께서 교육 현장에서 시니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실 텐데요 이런 불편함, 세상이 디지털로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장벽, 거리감,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어필을 하시죠 네, 사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한복 가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식당도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차 가서 펴 타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극장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금융교육의 한 부문이 키오스크 교육입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디지털 금융교육의 한 챕터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참 신기하다 재미도 있고 신기하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반복 학습입니다 자꾸 좀 반복을 하시면 좀 익숙해지거든요 장보기 국장님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햄버거집 가게 가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시니어 직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좀 헤매면 알려주고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만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저희가 늘 가서 키오스크 교육도 디지털 금융교육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교육을 처음에 할 때는요 생활 팁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KTX도요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명절 때는 고령자들은 다 서서 갑니다 젊은이들은 앉아가고요 모바일로, 디지털로 이미 예약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먼저 생활 팁을 알려드리는데 거기에는 예매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금융이 결국은 생활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디지털 금융교육하는 것도 생활 팁을 먼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수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하든 내가 오프라인 점포를 직접 찾아가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수단이 다르다 해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 환경에서는 실질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 모바일 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리도 낮고 다양한 혜택이 따라오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상품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A라는 상품이 모바일 온라인에서 만약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그거와 동일한 상품도 내지는 비슷한 상품이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돼야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결과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이 좀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노용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대면 거래 상품도 만들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새로운 인터넷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는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핑크나 뱅크셀러드, 보맵, 토스 이런 큰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죠? 스타트업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기에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맥 같은 경우에는 홀인원 보험이 있더라고요 홀인원 그런 경우에는 가입할 때마다 3천원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뱅크셀러드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과거 5년, 7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로 쭉 나열해 보니까 대부분 정상인데 일정한 부분에서 몇 가지가 계속 악화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깜빡하고 제가 주의하고 그에 관련된 걸 검진을 다시 받아 봤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네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연령이 높으시더라도 이런 사이트 금융 플랫폼에 들어가서도 확인해 보는 건 얻을 수 있는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 본인의 정보를 모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면 자산관리, 신용관리, 또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맞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최적의 신용카드 상품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조합해서 나에 맞는 금융 상품을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부터 연세가 드셨어도 이런 쪽에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거래가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리익 역차별 받는 것도 이걸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마이데이터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죠? 사업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께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총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장모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쪽에서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라든가 그 다음에 토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도 저는 고령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2, 30대가 주 고객이거든요 또 그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시니어들이 우리나라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금융거래도 50대, 6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0대도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2, 30대가 사실은 금융거래가 그렇게 저는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거래 건수는 많을지 몰라도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래서 50대, 60대 또는 70대까지 그러한 시니어들의 고객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그네들한테도 큰 수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뱅크셀러드나 토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도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도 생각은 갖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어떤 마케팅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고객을, 시니어 고객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뱅크셀러드나 토스 같은 그러한 금융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 네, 핀테크 업체들 이런 쪽하고 같이 좀 연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네들한테 고객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연대해서 디지털 금융교육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쪽이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인데 결국 젊은 세대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노령층도 이쪽 부를 형성한 그쪽 파트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끌어안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찬스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결국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거부감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회들까지 맛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계속 또 악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우리 일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소비자보호책들을 강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니어들의 디지털 금융소외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좀 규제 장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을 좀 가져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장기적인 또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금융감독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년 3월 25일 날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노령자를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역차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거나 하위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영환 총장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지는 어떤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입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군 국장님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디지털 금융소외를 또는 금융차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개선 조치를 좀 갖고 있는 게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금융접근성 제고라든지 공정거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령층이 참여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법안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입법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완책들이 마련된 것만 해도 상당히 진일보완 변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이 시니어들과 관련해서 기자로 활동하면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감히 격세지감이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장봉희 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공조직에 계시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고 부담감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결론적으로는 우리 고정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 기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해답일 텐데요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금융감독원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도 있고 일반 통신회사에서도 시니어를 위해서 교육제도를 마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 자체에서도 시니어를 위해서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나의 유용성이나 편리성이 어떤 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삶과 함께 가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으로 접근하려는 의혹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이런 디지털 금융 쪽이 확대되면서 우리 금융당국도 보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 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같이 협동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디지털 역량 고령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을 지금 출시할 예정으로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16개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 2개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에 따라서 각 금융회사가 노령층 고객에게도 홍보하고 제공할 겁니다 그게 고령 친화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다는 글씨질을 좀 크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쉽게 금융회사 앱을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영환 총장님 교육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금융교육은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습도 하고 또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예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을 디지털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휴면 예금 그 다음에 보험금 찾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앱을 가지고 찾는 건데요 어떤 어르신은 5천만 원을 찾았어요 휴면 보험이었습니다 이제 서울 노인종합복지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잔치도 열었다고 그런데 어르신한테 5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적게는 몇 천 원 몇 만 원 단위는 꼭 찾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뭔가 만 원이든 몇 십만 원이든 얼마든 한번 찾아보면 야 이게 너무 좋구나 이게 다 디지털 금융으로 앱 하나로 해결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친숙하게 그렇게 디지털 금융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거고요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젊은이들에 대한 금융교육하고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채널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채널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칭입니다만 시니어 금융교육센터를 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금융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추진하는 거를 지금 혐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예산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금융감독원하고는 교육부분을 같이 협력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니어 계층에 좀 더 금융당국이 그런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디지털 금융 소외 여기서 소외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돼서 참여하지 못하고 객체로 외부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멈추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세상 우리 시니어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방법도 가장 현실적인 또는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금융 소외 앞으로는 디지털 금융 편리 또는 디지털 금융 편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공부 또 학습 또 특히 심리적인 두려움을 좀 없애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식 전환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디지털 금융 소외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이슈, 더 참신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